1973년 미국에서 일어난 총격사건에 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된 남자. 목격자들의 엉터리 증언으로 억울하게 종신형을 선고받은 재미교포 2세 이철수 씨를 아십니까? 무죄로 판결나고 석방되기까지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이 씨의 삶과 또 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펼쳤던 구명운동의 전모를 담은 영화 프리철수리가 국내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싸늘한 총격 소리. 1973년 6월 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거리 한복판에서 중국인 깽단인 이비텍이 총격을 받고 사망합니다. 오히려 한 동양인 청년이 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됩니다. 그의 이름은 철수리, 21살의 한인 이민자입니다. 동양인을 구분할 수 없는 백인 목격자들의 엉터리 증언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철수 씨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폭력적인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당시 이 씨의 억울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한인 이민사회와 종교계 그리고 모국에까지 그의 재심을 요구하는 구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 이민사 중 가장 큰 이슈인 이철수 사건과 구명운동의 전모를 다룬 영화 프리철수리입니다. 개봉을 앞두고 열린 기독언론 간담회에서 당시 이철수 구명운동의 주역이었던 이문우 장로는 그때를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한국의 교회여성연합회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구명운동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연락을 하고 재판장 이름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하는 탄원서를 보냈어요. 철수에게 그러한 격려의 편지도 보내고 철수 안내서를 삼천부 만들어가지고 이장로는 석방 직후 이철수가 보내온 자필 편지도 공개했습니다. 편지에는 구명운동에 대한 감사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문우 장로는 이철수 구명운동이 일반적인 범죄자의 구명운동이 아닌 연합을 가져다 준 운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여러 교단이 있고 종교도 여러 종교인데 이철수 구명운동에서만은 하나가 됐다.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다 마음이 하나였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소수민족도 다 모였다. 영화 배급사 커넥트 픽처스는 1977년 7월 17일 이철수의 첫 재판을 마친 직후 변호인단과 유재건 구명위원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구TV에 최초 공개했습니다. 미국 변호사였던 유재건 장로의 변호와 구명위원회의 헌신으로 이철수는 결국 1983년에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구명운동을 통해 20만 불이라는 거액이 모금된 건 큰 화제였습니다. 커넥트 픽처스 남기웅 대표는 이 시대의 수많은 철수를 위해 이 영화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기독교 운동이었다는 것을 한국 교회에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철수 씨가 8월 15일 광복절에 가장 흔한 이름 철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셨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철수들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불운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은 영웅의 이야기 영화 프레철수리는 10월 18일 전국 상영관에서 개봉됩니다. 구TV 뉴스 김유미였습니다.